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간 심판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아주 유명한 작가에서 설명이 필요 없을 듯 하고요. 이 책이 희곡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살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최근에 제가 소설책을 되게 읽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희곡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S24에서 주문해가지고 읽게 되었고요. 기대는 안 했는데 희곡 형식이래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바로 리뷰하게 되었고요. 이 책은 2015년에 출간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뒤늦게 번역되어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이어서 두 번째 희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제1막은 천국 도착, 제2막은 지난생의 대차대접표, 제3막은 다음생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만 봐도 소설의 내용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은 폐암 수술 중에서 사망한 아나톨 피쇼이 천국에 도착해서 천삼법정에서 환생의 굴레를 벗어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육신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을 보면은 아나톨 피쇼이 피고인이고 그러니까 죽은 주인공이고요. 그런데 카롤린은 천상에서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베르트랑은 검사고요. 가브리엘은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4명의 등장인물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구경하는 방청객들이 나오는데 이 방청객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희곡 형식을 뜬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스포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1막, 2막, 3막 중에서 1막, 2막만 제가 느끼기에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3막은 설명을 안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1막은 주인공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도착한 내용이 나오고요. 제가 보기엔 이 2막이 제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지나온 생을 다양한 방면에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피고인의 변호사와 그 다음에 검사가 그 논쟁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특히 여기 등장인물 베르트랑 검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3막은 예측하기 힘든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히고 소설과 다른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막 천국 도착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르트랑이랑 카롤리라는 변호사와 검사가 항상 논쟁을 벌이는데 베르트랑은 상당히 염세적인 것 같아요. 비관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대를 막론해 보편적인 멍청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자각 게다가 전염성까지 있어 우리를 전염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멍청이들이 가득한데 상처도 쉽게 받아서 면전에서 멍청이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면 알려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절대 잊지 않아. 그래서 멍청이들과 얘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인데 칭찬을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멍청이들은 칭찬이라면 죽고 못 살아. 이게 그들이 두 번째 특성이지. 칭찬을 듣는 순간 상대를 좋아하게 해. 그래서 이게 인상 깊었고요. 우리가 사람이랑 대화할 때 칭찬을 하고 많이 들어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멍청이래서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막에서는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판사는 되게 예전에 죽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생을 하는 것은 형벌이고 그 다음에 환생을 안 하고 이제 천국에 남아있는 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속세에서 해탈을 하는 게 더 좋은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변호사와 검사와 판사는 환생의 굴레를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니고 천사죠. 그래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데 여기서 가브리엘이라는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롤린이 변호사인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1922년 알비에서 태어나 1957년 폭로매에서 죽었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검사인 가브리엘이 꿈꾸는 듯한 표정이 되어서 1992년에서 1957년까지 삶이란 건 나란히 놓인 숫자 두 개로 요약되는 게 아닐까요? 입구와 출구, 그 사이를 우리가 채우는 거죠. 태어나서 울고, 웃고, 먹고, 싸고, 움직이고, 자고, 사랑을 나누고, 싸우고, 얘기하고, 듣고, 걷고, 안고, 눕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다고 믿지만 실은 누구나 정확히 똑같죠. 그러니까 카롤린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별 매력이 없네요. 하지만 존재마다 고유한 서정성을 부여해주는 미세한 결의 차이는 존재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참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이를 들면서 역시 나는 그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잖아요. 이 구절을 보니까 참 그게 딱 떠오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나톨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와서 심판을 기다리는 주인공인데 카롤린과 아나톨의 대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카롤린이 행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에 무지한 자들이 붙이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 카롤린이 아나톨의 수호천사거든요. 그래서 위기에서 구해주고 계속 행운을 줬는데 아나톨은 그거를 믿지 않았거든요. 카롤린 진심이에요. 내가 바라는 건 오직 당신의 행복뿐이고 나는 늘 당신 편에서 행복했어요. 그러니 날 믿고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당신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고 아나톨도 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자기의 죽음을 부정하거든요. 근데 카롤린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환생을 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기 때문에 환생의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해도 환생을 하는 게 훨씬 자신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문구를 읽어보면 좀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선정해 봤고요. 카롤린이 삶은 여행의 일부일 뿐이에요. 당신이 형태를 바꿀 시간이 왔어요. 어차피 다른 형태는 당신이 마모시켜 이미 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죽어가지고 자신의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는 환생을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2막 지난생의 대차 대제표. 여기서는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모여가지고 아나톨 피숑에 살았을 때의 그 죄와 착한 일 한 거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데 베르트랑이 검사입니다. 이게 되게 시니컬한 분이신데 지난생들에 대해 얘기해주면 무조건 자기가 유명했으라고 상상하는 게 참 웃겨요. 그래서 아나톨이 자신의 전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유명이었냐고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지난생들에 대해 얘기해주면 무조건 자기가 유명했으리라고 상상하는 게 참 웃겨요. 옛날 사람들 99.9%가 소 뒤를 따라가며 쟁기를 밀던 농부였고 아주 어린 나이에 중매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은 생각조차 않죠. 그때는 수프와 빵이 주식이었고 자식을 6씩 낳아도 그 중 절반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아야 겨우 50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여기서 보면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고 유아 사망률이 되게 적잖아요. 근데 한 50년, 100년 전만 봐도 태어나는 육아의 반이 죽었고 정말 먹는 거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 전생을 살았다면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보다 못 사는 상태가 아닐까 하면서 그런 거를 느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브리엘 검사가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도 좀 재밌어서 선택해봤습니다. 차분차분하게 또각또각 말한다. 그러니까 삶을 요리로 치자면 유전 25%, 카르마 25%, 자유의지 50%가 재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롤린이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 그 세 가지의 영향에 놓인다는 뜻이죠. 유전이라 하면 부모 그리고 당신의 성장 환경을 말해요. 가브리엘 반대로 무의식이 당신의 선택을 좌우한다면 그건 카르마가 지배적인 탓이에요. 카롤린 하지만 당신이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하면 유전과 카르마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가브리엘 말하자면 자유의지 50%를 가지고 다른 요소들을 새롭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유전적인 게 25%, 그 다음에 자기의 전생의 업보가 25%,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50%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대로 운명은 결정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하기 전에 아나톨한테 자신의 인생이 어땠었던 것 같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나톨이 저는 꽤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 아내에게 충실했죠. 그리고 좋은 가장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지갑도 잘 열었고요. 일요일마다 미사에 가는 카톨릭 신자였고, 윗사람과 동료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업인이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베르트랑이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다 반박을 하는데, 여기가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불행한 아내, 방치당한 아이들, 날림 판결의 피해자들, 풀려난 범죄자들. 하지만 이것들은 피고인의 말맛따라 경범죄에 불과해요. 제 최고의 카드는 피고인한테는 최악이 되겠군요. 바로 피쇼 씨의 최대 피해자 말입니다. 그래서 피쇼 씨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고 하는데, 베르트랑 검사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나톨의 연극에 재능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 딴 사람이 됩니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죠.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피쇼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항상 저녁 시간은 극장에서 보냈고요. 재판이 없을 때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영국 축제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을 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르트랑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은 게 바로 최대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나톨의 전생에 살았던 사람이 무의였거든요. 그 무의가 자신이 태어나면 배우로 태어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버린 거죠. 당신의 지난 생은 그걸 당신의 이상적 여정에 포함시켜 놓았어요. 잠자리 씨, 이 잠자리 씨가 자기 전생의 무의거든요. 연극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직업을 잘못했겠고 삶을 잘못 선택했다고 합니다. 존재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수능주의에 빠져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했죠. 당신에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랬죠. 25%의 카르마가 있는 것을 저버렸다고 합니다. 연기라는 직업적 소명을 외면함으로써 피고인은 재능을 등한시한 것에 지나치지 않았고 자신의 위대한 러브스토리 역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극을 같이 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여배우랑 결혼하는 게 위대한 러브스토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솔랑주라는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아나토론 그 여배우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자신이 다가가면 그녀가 자신을 거부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르트랑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그걸 여기서는 아주 좋지 않게 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피쇼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트 루니아크의 꿈을 배신했어요. 결국에는 자신을 배신한 셈이죠. 성경에 나오는 달란테의 비유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손가락으로 아나토론을 가리키며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전혀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형 아니 다시 말해 삶의 형을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형벌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계속 카롤린과 변호사와 검사가 옥신각신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나토리 폐암 수술을 하는 도중에 혼수상태에 빠진 그 자신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지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천국에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뒤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막 다음 생을 위한 준비도 되게 흥미롭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꼭 이 책을 서점에 가서 보시든지 아니면 구입해서 보시든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되게 느꼈던 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것 운명적인 사랑을 이루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젊었을 때 요새 그 상황이 되게 힘들잖아요. 상황이 힘들다고 너무나 자책하지 말고 자기의 꿈 같은 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인상이 깊었고요.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삶을 살도록 저도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현재 그 환경이 어렵고 현실은 힘들지만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되든 안 되든 성공을 하든 아니면 실패를 하든 노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결국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삶에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 해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환생을 하는 지능길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이 도전을 하면서 삶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사족이 길었네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책을 되게 재밌게 잘 읽었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이 재밌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권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